오늘 전자정보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이 될 텐데요. 곁에서 물심량면으로 지원해주신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수상 받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모두 10분이십니다. 국민훈장 목면장 이현덕님 산업포장 서준성님 근정포장 정민석님 대통령표장 최강만님, 이미수님 국무총리표장 박성수님, 홍수임님 장관표장 박기현님, 김정우님, 강선배님이십니다. 국민훈장 목면장 시상자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상에는 행정안정부 김부겸 장관님께서 함께해주시겠습니다. 부대를 모시겠습니다. 훈장증 전자신문사 논설주관 이현덕, 귀현은 전자정보 진흥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의 이발제 공로가 품으로 대한민국 법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행합니다. 국민훈장 목면장, 2017년 11월 1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부인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훈장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직접 꽃다발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훈장 펴서 잠시 기념촬영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어려웠던 시절부터 함께해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